자 여기 자판기 있던데 아닌가? 어 저기 자판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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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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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다 sushi 설마 아 와 야야야야야야 오호호 땡큐 땡큐 가만히 안써? 벌써 여기까지 왔네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디야? 아 오오게 hope 땡큐 테어야야야야 야 안줘 준다며 야 솔트 아니 저 저 이거 존대 놓고 앉으네? 거짓말쟁이네 어 저기있다 하지만 내가 아까 여기서도 솔트넨을 봤거든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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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아이고 아 잘못 샀다 땡큐 음 무기를 정말 정말 아꼈었는데 깨끗 아 깳 아 진짜? 아 뭐야 자꾸 반대로 가라고 하는데 자 이제는 쭉 가라고 하고 다시 아까 왔던 길로 한번 가볼까? 아니 저게 저기만 뺑뺑이 들어와가지고 어어 여깄다 어디로 가야돼 이쪽인데 자 어? 헤이 돈내라 어? 돈내라 어? 어? 어 안 돼 한번 해치한 데는 안 되는, 안 되는건가? 땡큐 야, 업그레이드 좀 하자 음 음... 어우 뭐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어... 이제... 스나이퍼건 하고 그건 없나? 그거 없는거 같죠? 자, 충격! 이건 계속 하고 싶었고 충격 지속시간 증가 까마귀 까마귀 함정보조제 돌격은 뭐야? 뭔진 모르지만 일단 사볼까요? 어? 아하하... 그럴 필요 없는거구나 제대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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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트 어, 잠깐만 돈 내라 너도 돈 내라 너도 좋아 저격총! 저격총! 어디야? 어우, 어우, 한방에 그냥 죽을뻔했어 그냥 아, 거. 쏠! 땡큐, 오! 오오! 야야야야야 저기 또 있다 자아 실드좀 채우고 됐나? 어 또있어 또있어 와아 어 한반도 안죽는데? 머리 맞춰야 되나 보네 어우 조심히 있어야 자 재장장 한번 하고 어딨냐? 한방만 주면 나 죽을거 같은데? 야 에너지 없냐? 한방만 버틸수 있으면 좋을텐데 저 위치만 알고 아잇 자 자 좋아 됐다 됐다 잠시만요 나도 두고가요 기다려봐 에이 그걸 또 내가 두고간다고 혼자 삐져가지고 안 두고간다 걱정하지마라 여기 또 뭔가 있을까 없네 음 여기 또 뭐가 있을까 어? 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어 어어어헲 어고어고 자 체력 땡큐 겨우 이거 하려고 지금 겨우 이거 하려고 지금 함정이야 함정? 설마 아니겠지? 아 진짜 그런가 보네? 저기를 옹 복수? 복수는 뭐야? 어 돈 어 어 솔트 어디로 가야되냐? 이쪽으로? 마지막 티어체킹 뭐야? 상관 안하고 가면 되나 그냥? 아 근데 싸우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상관하지 말자 뭐 알아서 죽겠죠? 난 나대로 바빠 지금 어 전투중 불가능이래 아이 전투중 불가능이래 꼭 죽여줘야됐어 아 이거 안보여 나 안보여 아잇치 왓따리 왓따리 그냥 상관 안하네 없어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k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 뭐야? 오오오오오야야야야야야 우와아 야 체력 땡큐 땡스 어딨냐 일찍 하하하 어휴 또 있어 이야 솔트도 하나 줬어 가자 이제 열리겠지 바로 있네 근데 여기 장소가 좁은데 장소가 좁은데서 그 유령 나오면 참 피곤할텐데 이거 이걸로 너희도 죽었구나? 내가 너의 휴일을 보냈어 네, 정말 핵심의 핵심을 말하고 싶어 그녀의 사진을 보냈어 그녀의 사진을 보냈어 그녀의 사진을 보냈어 이건 자막이 안나와서 틀어도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꼼스탕하우스 가만히 나 organizational 여섯 꼼스탕해 꼼스탕하우스 뭐об 꼼스탕하우스 아르테사스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야 저는 그 여자친구만요 저는 그냥... 스페셈맨을 쪼개고 그래 보면 맨 처음에 장면에서 이렇게 연구했다는 그게 나오잖아 아 로딩이 왜이렇게 길어 아니, 너는 아니지 너는 무슨 일을 들으신지 너는 무슨 일을 들으신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없지 어? 저격총?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루틴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지? 둘째, 우린 젠가 나의 어머니? 너도... 내가 너를 내 아아 Gracias, 아들 너를 내 아아가 좋아 그리고 당신은 내 아아가 싫어 나왔따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스나이퍼 이거 스나이퍼인가? 어허 벌써 누가 쏘는거야 나 이렇게 갇혀있으면 안되면 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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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조심 아이야 가만있어 멋있어 어허 오오 빨리빨리 쟤는 되네요 아 쟤 죽었어야 되는데 못 죽은거같애 오오오 아 얘는 상대하길도 좀 바쁜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오오오오 일단 쪼끔 어 탁 트이면서 어이구 한방조 태력 탱큐 야 여기 여기가 좋겠다 그래 어 뭐야 아아아ün 아 근접하는 애도 있어 어어 어 어어 와 정신없다 여기 거어여 어디있어 저기있다 야 좀 가만히 좀 있어 여긴 쟤가 안 오면 돼? 왜 안 오냐? 와라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씨 에헤에 돈이 별로 없어서 큰 타격인데 오케 땡큐 총알 먹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아 너구나 냉정 빨리 너 왜 안 나오냐 빨리 모기 야 수원하고 뭐 어디냐 저기에 저기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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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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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너..야 썬하고 썬하고 좋지 아 한방에 안 죽었네 이야 어어 찬양이 없어요 어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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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탄약 없다 큰일났다 역시 자판기가 있어야 되는데 야 오케 오케 암호 오케 대장님 어서오세요 엘리자비스가 이것저것 계속 구해다줘가지고 아유 도대체 컴страх 용서 용서 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일 내게 흔 крас하러 가야한다고 말하려고 손놎이 아니라 그는 한 명이 더 이상해서 그는 원하는 그의 선생님이 내가 죽었을 때 그래서 그의 Rocky Nutzer 내가 죽을래. 너는 그의 죽을래. 왜? 만약에 그런지. 그럼 왜 내 삶을까? 아니.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 세상에. 그 세상에. 그 세상에. 그 세상에. 그 세상에. 그 세상에. bone.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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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ㄹㄱㄹㄹ nou 여기 있어야되는데 탄약 판매하는 곳이 있어야되는데 탄약 판매하는 곳이 있어야되는데 있어야만 어휴 얘 드디어 나왔네 쟤하고 싸운건가 이거는? 어? 여기 거기잖아 나 의식 잃었을때 내 방이잖아 내가 살고있는 방 내 방이잖아 내 방이잖아 내 방이잖아 내 방이잖아 오오 야 빨리빨리 일어나 정신차려 야 지금 장난이 아니야 야 쟤 쟤.. 쟤 봐 쟤 봐 장난이 아니야 쟤 그럼 절대 내가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다시 일어나도록 내가 다시 일어나도록 아 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야 내가 이 바로 게임이 주인공이라고 내가 바로 이 게임이 주인공이야 걱정하지마 언제나 게임 중인공 승리하게 돼있어 아 너무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근데 총알은 별로 없는데 깃털덩리가 오 뭐야 또 다른 평행의 공간인가 보다 아 저한테 다시 돌아가자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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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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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새삼이 식사 아는 우리 가사 저 목소리는 엘리자베스 목소리가 아닌데 뭐야 오오 아 저기네 쟤네들은 지금 잘못 없는거 같애 여기 어딨어 이 자식 아 얘네들 죽일생각은 없는데 죽여야되나 아 아 뭐야 왜왜왜왜왜 쟤 이거 아 이거 못 움직여 비교야되나 안죽어 얘네들 안죽어 안죽는애들이야 야 야씨 야 니네들 풀난다 아 야야 못 움직여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아 이 뭐야 소리를 하지만 이제 아 내가 오오오오오 젠장! 내가 도착할게 흐음 흠 워던의 퀄널까지 가야겠어 자 하나 또 퍼즐 같은 거 같은데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건데 내가 일단 점프가 길지 않은 이상 뭔가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방금. 이곳이 내 창원에를 보내야 한다. 그걸 너무 밤이기 때문에, 디모님의 아버지에게 사랑한 집을 지켜봐. 그런데 tracks과 같이 있던 것인데. 내 아버지야. 이거예요? 잠시만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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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예예 잠깐만잠깐만 야 잠깐만 아.. 푸스 로다를 쓰고싶다 아 이거 어떻게 빠져나오라고 아하 아 이거 짓쓸 와 이거는 음 근접공격 스턴이네 아 이게 돌격인데 그게 이게 이거에요 아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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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만 총알만 충분했어 이리 좁은 거 좁은 데서 쯔 멈추려! 아 이게 어차피 어차피 깨게 되어있는거에요. 시간 차이라 아 여긴 근데 총을 파는 데가 없어 돈이 그래도 오백 몇원 있는데 총을 파는 데가 없어요 너 죽을거에요 나 죽을거에요 나 죽을거에요 너의 영혼은 너의 영혼은 너의 역할을 위해 너의 역할을 위해 걔가 좀 집착을 했네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집착을 했네 저의 영혼은 저는 당신을 잘 챙겨줄게 저의 영혼은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영혼은 그냥 여기가 남았어 너의 사랑을 잃지 않게 너의 영혼은 너의 영혼은 너의 영혼은 자판기 같은게 없어요 지금 총알은 디질락이 부족하고 아 아 여기 또 통과해야되는데 얘네들 또 많아 스읍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그러고보니까 어 조금 머리를 쓰면 될거 같은데 쟤가 날 발견하면 바로 공격하는게 아니라 뭔가 빨갛게 대고 공격하는거야 생각해보면 아 쟤 저거 보이네 그지? 그래 얘 반대뿐 봐 얘 여기만 봐 아 아 나이스 내가 있는대로 보네 자신 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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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너 그uges Command는 관계 중 Typh inevitably 오 여기 총알이다 건축타인 사람이 그래 이렇게 피해서 가 피해서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 religion 서로 싸워 그래 어? 왜 에너지 안될지? 자 위쪽으로 간다네요 또 그 소리다 오케이 탄약 좀 먹고 이 쪽인데 어 여기에 혹시 또 그 뭐시겠냐 그 자상기가 없네 뭔 소리야 희망이 고통이라니 오 와 섹스..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난 바로 왔는데 지금 엇갈린건가? 시간이 아니 이게 평행이로 공간을 다른곳을 열 수 있다는거 그게 단지 공간을 이동하는거지 시간이 이동하는게 아닐텐데 어 어어 어디로 가야되냐 아 저쪽이었어요 좋아 여기 혹시 총알? 야 너만 왜 얼굴이 눈이 빨간색이네 빨간색이네 내게 눈빛이 천천히 엥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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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수에 많이 있어봤자 지금 내가 따지 못하니까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샷건만 되게 많네 혹시나 내가 못보고 자판길을 지나가는 건 아니겠지? 그런 일이 있어선 절대 안돼 총알이 개뿔 개떡 조금도 없단 말이야 오우 깜찍이야 오우 깜찍이야 와 소금 돌았어 오우 와 어디야 와 와 심장 와 안 그래도 심장이 약한데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오우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뭐야 이건가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다 아 딴 거 몰라도 야 총알 좀 어떻게 해 야 이게 자판길 딱 하나만 있으면 좋을텐데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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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